안녕하세요. 연우리영업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알아보는데, 탑스라는 표현이에요. 최대로. 명사에다가 S를 붙였지만 부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자, 글을 읽어보죠. Take what you need. 필요한 것을 챙겨라, Annabelle. We can fill the whole car. 이 빌로. 원하면 차 전체를 채울 수가 있어. won't be necessary. 필요하지 않아. I happen to be an expert in traveling. 가볍게 여행하는 건 전문가니까요. I attempt at bravado. 허세를 부린 내 시도는 pull him, didn't pull him for a moment. 일순간도 그를 속일 수가 없었다. Him crossed over. 그는 건너와서 grabbed me. 내가 저항하기도 전에 나를 붙잡고 kissed me hard. 거세게 키스했다. Two hours. Two hours. 두 시간. He repeated tops. 대문자로 써야 되죠. 시작이 되는 거니까. 좀 찍고 넘어갔으니까 대문자로 tops. Then he was gone. 그는 가버렸다. Bella cried. Bella는 강아지겠죠. Bella는 울어댔다는 거예요. 울어댔다. Like a baby at the door. 문에서 갓난아처럼 낑낑거렸다. I simply wondered. 나는 정말 궁금했다. 그저 궁금했을 뿐이다. How a grown man. Grown woman. 다 큰 여자가 could feel so vulnerable inside of her own. 자기 집에서 그처럼 취약할 수가, 약해질 수가 있는지가 궁금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인 거죠. 자, 두 번째 글을 보죠. So the cops. 경찰들은 go to the Hutton's room. Hutton의 방으로 가게 될 거고. They would knock on the door. 문을 두드릴 거고. Hutton would let him in. Let 목적어 get. 같은 거 생략이 되는 거죠. Let me out. 그럼 나 내보내달라는 거고. Let me in. Let 목적어 get. 같은 흔한 동사는 흔히 생략합니다. Let me in. Let me get in. 이걸 그냥 쓰는 거예요. She has nothing to hide. 감출 게 없으니까. Two minutes. 소문자로 지금은. Top's beginning to end. 10분. 최대 10분은 beginning to end. 끝나고 있었다. I was given a new bicycle for my birthday. 내 생일 선물로 새 자전거를 받았는데. It's much better than my old one. 내 옛 자전거보다 훨씬 더 나았다. It's really the tops. 최고였었다. 이런 거죠. 덜을 붙이고 흔히 tops을 쓰는 거예요. 쭉 내려가죠. 브라바더. 이거 허세란 뜻이고. 브라바더는 허세고요. 브레이벌리는 참된 용기인 거죠. tops는 최대로. 명사 S를 붙여서 부사로 사용하는 거죠. 단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S를 붙여서 복수를 쓰고요. 덜을 쓰기도 안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tops는 형용사로 최고인, 최상급인. 뭐 이거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I thought it was tops so I bought it. 최상급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입했다. My brother is tops at tennis. 테니스는 최고요. 물론 굿 이런 거 못 쓰는 거 아니지만 공통을 넣으라고 그랬죠. He beats me every time. 항상 이긴다. 이런 거죠. 여기서는 뭐 공통을 넣으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B번하고 C번은 다 tops가 되는 거고. A번에는 그냥 대문자로 쓰는 거죠.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